두 번째 섹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에 나온다기보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 말고 자연어와 기계어에 대해서도 먼저 이야기를 같이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쓰는 언어가 자연어거든요. 이 자연어의 특징 또는 이 자연어를 컴퓨터에 사용하지 못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나와 있어요. 바로 모호성과 부정확성 때문입니다. 문장을 보시면 뼈와 가죽만 남았네 라는 이 문장은 실제 뼈와 가죽만 남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 몸이 매우 마른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해요. 참 잘하는 짓이다 라는 이 문장은 실제로는 긍정적인 단어라든지 키워드를 사용을 하지만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모호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나 아니면 키워드가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키워드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도 문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부정확성이라고 합니다. 앞뒤 문맥과 화자의 상황, 청자의 공통된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말을 해도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의 전달이 어려워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자연어를 쓴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반면에 기계어라는 것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연어는 사람 친화적인 언어고요. 기계어는 말 그대로 기계 친화적인 언어인데 기계어는 명확한 것을 원해요. 그래서 0과 1만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2도 안 돼요. 컴퓨터가 별다른 해석 없이 바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요. 정확한 문법으로 구성이 돼요. 때문에 속도가 엄청 빠른데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아래쪽에 보시면 헬로월드를 출력하는 코드가 이렇게 복잡해요. 실제로 이진수로 나열한다고 하면 0과 1만 쓰는 거니까요. 이진수만 나열한다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해당 기계에 대응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기계끼리도 호환성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기계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봤는데 자연어를 봤고요. 그 다음에 기계어를 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리고 싶은 기계는 컴퓨터이긴 한데요. 이 기계는 기계어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계어를 배워서 돌리면 됩니다. 근데 기계어를 배우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은 기계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어 친화적인 새로운 언어를 만들고 이 언어가 기계어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C 언어도 있고 Java도 있고 Python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문법을 공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얘가 기계어로 변환이 되고 이 기계어로 변환된 게 기계를 건드리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앞에서 지겹게 얘기를 했던 거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 보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표기법, 문법, 구문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정의 중에 문법과 코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정확한 형태의 구문이 필요하고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연어는 이 두 가지가 없었고요.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저급 언어와 고급 언어가 있는데요. 저급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렵겠죠. 그래서 저급이에요. 고급 언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어요. 그러니까 컴퓨터한테는 어렵겠죠. 그래서 고급 언어입니다. 우리한테 가깝기 때문에 고급 언어예요. 실행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어렵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호환성이 높지만 번역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고급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C, Java, Python 공부한다고 했고 이게 고급 언어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번역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번역에 대해서 좀 다룰 겁니다. 일단은 번역의 전후가 있는데요. 일단 원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코딩을 막 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했어요. 이게 원시 프로그램이에요. 원시 코드라고 하고 똑같은 얘기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파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시 프로그램입니다. 얘가 예를 들어서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이 돼서 새로운 파일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걸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시 프로그램이 기계어로 번역된 프로그램. 번역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번역기를 공부할 거예요. 번역기는 컴파일러랑 인터프리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시 프로그램이 영어로 하면 소스죠. 프로그램이 실행에 필요한 정보가 전부 번역된다고 되어 있고요. 번역 속도는 좀 느려요. 전부 번역되기 때문에. 대신 실행 속도는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 프로그램이 된 애들을 링커가 목적 프로그램과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단일 실행 파일로 병합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단일 실행 파일로 병합된 애를 로더가 주기억 장치에 적재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게 원시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컴파일러를 만나서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이 목적 프로그램을 링커가 연계 편집을 통해서 단일 실행 파일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더가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해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파일러가 아니라 인터프리터를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의 특징은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을 해주지 않아요. 즉시 결과를 출력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전체를 번역하지 않고 방금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번역을 한 다음에 실행이 되는 경우였는데 인터프리터는 전체가 아니라 횡단위로만 번역을 해요. 실시간으로. 때문에 번역 속도는 빠른데 전체로 보면 실행 속도가 비교적 늦을 수가 있죠. 대표적인 언어가 파이썬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차이는 컴파일러는 좀 빠른 대신에 번역이 좀 느리고 통째로 하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는 즉시 즉시 번역을 하기 때문에 번역 속도는 빠른데 전체적인 속도를 보면 조금 느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 이외에 어셈블러라는 것도 있는데요.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를 번역해주는 애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 보면 연상 기호와 기계어를 1대1로 대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셈블러로 번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셈블러가 말 그대로 기계어랑 1대1로 대응됐다는 얘기는 하드웨어 제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빠를 거기 때문에 저급 언어는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험 문제에 나온다기보다는 기초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문제에 나와요. 여기 있는 부분은 자 보겠습니다. 시험어 72년에 개발됐고요. 유닉스 운영체제 구현에 사용되는 언어다. 이걸 만들려고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법의 간결성, 효율적 실행, 효과적인 포인터 타입 제공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뿔 같은 경우에는 시험어에 객체제한 기술을 더해서 10뿔이에요. 상위 호환성을 갖는다. 뭐 당연한 얘기죠. 객체제한 기술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자바예요. 객체제한 기술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어요. 컴파일을 거쳐야 되고요. 클래스 파일을 가상 머신을 통해서 실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 가상 머신이 JVM이에요. 10뿔에 비해서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염두에 두고 만들었으니까 분산 환경이나 보안성도 지원을 해주고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바 방금 봤는데 그 밑에 자바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볼까요? 객체제한 스크립트 언어로 웹페이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빠른 시간 안에 코드를 구성할 수 있고 확장성이 좋고 배우기 쉽습니다. 쉬워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객체 상속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나중에 배워요. 보안이나 성능이 다른 언어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보안이 부족하다. 성능이 부족하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파이썬입니다. 문법이 쉬워서 초보자들이 입문하기 쉬운 언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식성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함수도 많이 제공이 되고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대요. 쉬우니까요. 인터프리터 언어면서도 객체제한 언어고요. 스크립트 언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하드웨어 제어 똑같은 얘기예요. 제외하고 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요. 동적 타이핑을 지원하는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적 타이핑은 쓰면서 완성이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모르시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HP. 마지막이죠. HTML의 웹문서입니다. 포함되어 동작하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언어랑 자바와 같이 유사한 문법을 사용을 하고요. 객체지향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많은 오픈소스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대신에 보안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죠. 아까 봤던 자바스크립트랑 이 PHP가 둘 다 웹 관련된 부분인데 둘 다 보안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